3, 4, 5, 6, 만나서 4, 2, 3, 4, 5, 6, 이리 딱 잡아보세요. 이렇게 하트 안에 머리에 남고 있는가, 그 다음 내려서 한의 위치, 그냥 들어오면서, 1, 2, 3, 4, 4, 5, 6, 7, 8, 계속 이어서 와서, 원해 여기까지 보내, 원해, 더 가려고 그러면, 처음 코트를 못하게 막아요. 다시 반대로 보내, 그때는 스킬 없으니까, 여기서 이 왼손을 이용해서, 뒤로 잡혀주고, 오른손으로 돌릴 때, 왼손은 잠수로 달려 나와있네요.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, 1, 2, 3, 4, 까지 빨리 보내고, 5, 6, 7, 8, 을 연기할 수도 있고, 1, 2, 3, 4, 그리고 여기서 천천히, 우리가, 5, 6, 이 뒤에는 빠르게, 이거는 자기 취향에 맞춰서 사용할 수 없을 때에요. 자, 그 다음, 젠장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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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뒤로 빠져서, 자리를 바꾸면서, 손바닥, 양손과 손바닥, 그래서, 쭉 뻗어주세요. 이렇게 나와요.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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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. 두 ayud. 호 HY, scenario DAVE. 던지면서, 이선아래로 내려와서. 에잇, OFF. 드롭을, 박제할 수 껍질을 selber 쓰면 OK의 평화로. 5, 6, 7, 8. 이런 평화를 안하는 questioning. 사진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. 4, 5, 6, UP, down. 다음은 가야되는데 5, 6, 7, 8 이런 느낌 바깥 뒤에 Drop 1, 2, 3 5, 6, 7, 8 다음 여기 잘 보세요 1, 3 그래야지 3, 4 할 때 간지 나오는데 1, 2 쭉 떨어지는 거 받는 게 아니고 팔꿈치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 왔어요 요거는 여러분도 아마 그대로 쓸 수 있을 거에요 이렇게 넘겨서 떨어지는 거 받는 거 그쵸? 다음 공작이에요 1, 2, 3 4, 5 6, 7, 8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3, 4 그리고 아까 이게 너무 많이 아프고 나는데 그냥 살짝 잡고 바꿔 잡고 허리 입방이 6 N에 당기기 시작해서 7 마무리 제자리 대입은 스텝 없이 무릎으로 다시 바깥입니다